이어서 지역 곳곳의 소식 들여다보는 네트워크 연결 순서입니다. 먼저 순천 방송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송나영 앵커, 여수세계박람회장을 대표하는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요? 여수세계박람회 하면 비고쇼 떠오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형 분수와 불꽃쇼, 애니메이션이 결합한 볼거리로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었죠. 하지만 적자 탓에 운영을 멈췄다가 최근에는 분수쇼만 재개했는데, 지역의 대표 볼거리가 사라져 아쉬움이 큽니다.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대표하는 상징물 비고입니다. 높이 41m, 지름 35m의 원형 조형물은 밤이 되면 애니메이션을 관람하는 워터스크린으로 변신하고, 레이저 조명과 불꽃쇼 수십미터까지 치솟는 분수쇼까지. 여수관광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비고쇼를 관람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 박람회장 운영권을 가져온 여수광향 항만공사가 적자를 이유로 운영을 그만둔 겁니다. 10년 넘게 똑같은 내용의 공연이 진행돼 이용객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한 해 13억 원의 관리비조차 메꿀 수 없어서입니다. 그나마 최근 해상분수쇼는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무료 관람 덕분에 찾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쟁력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좋기는 했는데, 저 위에 동그란 거에서 레이저 쇼 같은 게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건 비용 부담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장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적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건대, 현재 있는 비고쇼에 대해서 상징성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큰 인기에도 콘텐츠 다변환을 꾀하지 못해 이용자들의 외면을 받은 비고. 여수광양 한만공사는 용액을 통해 박람회장 활용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한다는 계획이지만, 비고쇼의 영광을 재현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지난 7일 발생한 여수산단의 한 화학공장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대처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민주노총 여수시 지부 등 4개 단체는 오늘 상명서를 내고, 해당 공장이 유해 화학물질이 누출됐는데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4시간 동안 은폐했고, 지난 7일 사고 발생 사흘 만에 무리하게 공장을 가동했다가 불이 났었다며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여수시 역시 이번 사고에서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석유화학단지와 제철소가 있어 산업재해가 많은 전남 동부권이, 서부권에 비해 의료 수요가 많은 만큼 전남의대를 순천대 유치해야 한다며, 대학병원을 여수 율촌에 설립하는 것에 순천시가 동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여수대와 전남대 통합 과정에서 여수 캠퍼스에 한의대와 전문병원을 설립기로 했던 만큼, 정부가 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